안녕하세요 사수입니다. 자 우리 순서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보시고 공통점 잘 찾아가시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언어를 과잉 습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요. 어디 노출이 되냐면 오직 유한한 그런 발화에 노출이 돼요. 자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은 come to you 사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데 무한한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럼 유한한 발화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게 된다까지 끝났고요. 자 A는 제껴주시고 B랑 C 중에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B는요. 그래서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severe limitation and variation 그 극심한 그 제한이라던가 그리고 다양성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 인풋에 정말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라는 despite가 들어가려면 앞 문장의 이 limitation 이라던가 variation 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야만 있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뒤에 말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박스를 보면은 유한의 그런 발화에 노출이 돼서 무한의 문장을 만들어냅니다가 다였지 제한점이라던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는 인풋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B로 못 가고 이제 C로 가볼 거예요. 자 그럼 C의 this는 앞 문장으로 봐서 아주 큰 고리가 하나 보이고 자 앞에 썼던 말 this가 유한의 발화를 가지고 무한의 문장을 이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자 뭐라고 일컬어지는 거냐면 창의적인 측면이다. 언어 사용에.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 설명한 여기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건데 자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not a, but b 가시면서 a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be, b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b 뭐를 의미하는 건데 능력은 능력인데 이 유한이 아니라 unlimited, 무한의 새로운 문장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전에 previously 듣거나 그리고 말한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문장 그것도 무한의 문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그 점에서 창의적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박스에서 유한의 발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무한의 문장을 이해해낸다. 그 무한의 문장을 이해해낸다 라는 걸 창의적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말 반복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해하는 말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이 정확한 언어적인 인풋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는 그 정확한 인풋은 다 아이들마다 다르다라는 거고요. 노가 중요한데 자 그 어떤 아이도 이 똑같은 똑같은 발화를 정확하게 노출이 된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C 다음에 B로 갈지 A로 갈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A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시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그럼 앞에 있었던 내용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자 C 마지막에서 뭘로 끝났냐면 하지만 자 이 어떤 아이 두 명도 똑같은 same, 똑같은 발화의 노출이 정확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이죠. 자 도달하기를 전부 다 똑같은 same grammar, 똑같은 문법에 도달을 한다. 라고 해서 앞에는 똑같이 인풋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똑같은 문법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로 많이 매끄럽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번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로 뒤집어진 여기 마지막 문장이랑 B연결고리 보실게요. 자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자 뭐를 개발해 낸다? 이 아주 시스테믹한 그런 일련의 체계적인 그런 언어의 지식을 만들어 내더라. 라고 해서 자 더즈 그래서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전부 다 주절이 중요하지요. A rich and uniform system 전부 다 이런 일관된 시스템, 언어적 지식의 일관된 풍부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더라. 라고 하는 플러스. 자 마지막도 플러스로 아이들이 시스테믹한 그 언어 지식을 만들어 내더라. B번도 그래서 똑같은 말 그들은 전부 다 이런 일련의 이 똑같은 유니폼이 있는 그죠 일련의 그 언어적 지식의 그 시스템을 풍부하게 만들어 내더라. 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A, B 이렇게 순서를 잡아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 자리는 C, A, B이기 때문에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